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지바타 벗으세요 빨리. 지바타 벗으세요 그거 지바타 디버프에요 그거. 다른 거 입어. 뭐야 저거. 망령의 지벨자래요. 도움 Eye. 가자. 아아. 아, 바라 좀 춤도 주세요. 아, 잠시만요. 나 키가. 루마루니 쭉 가요. 아, 죽는다. 또 따라다. 아 이거 박박 Marian 너무 아 __ 말하는 소리나는데 누구죠? 스트레칭 한거에요 아 망치 혹시 지치신거 아니죠? 솔직히 뒷목이 좀 땡겨요 음.. 약한술 하시네 그냥 해산 그냥 해산 해산 가 보시죠 어.. 반갑습니다 어제 포클라운드 영상 봤는데 와 만만친건 않겠더라 영줄이 지옥이던데? 좀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단이 생년월일 어떻게 될지 오늘의 운세 한번 봐드릴게요 9월 18일이야 오늘의 운세는 산책모드입니다 매우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우리 파티원들의 실수를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 이게 제가 막 피드백할 때 무서워요? 어.. 피드백하는거는 괜찮은데 이제 한번씩 약간 톤이 패턴이 많이 힘들죠잉?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다음에 똑같이 실패해봐라 어디까지 실패하나 보자 이런거잖아요 그런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찔려서 그래요 찔려서 조진이는 저라고는 말을 안 했으니까 아니 그니까 누가 됐든지 주원 말 안 했어요 그냥 찔려서 그렇게 찌라고 했어요 그냥 형님 망령에도 단체복 입고 출발하면 안 될까요? 아 우리도 단체복 입고 출발하면 안 되냐는 말이 들어왔네요 아 맞아 이거 클리어할 때 되게 멋있던데 우리도 맞춰 입고 가요 그 혹시 옷 뭐 있으세요? 쥐바타요 쥐바타 있으신가요? 아 쥐바타 있으세요 님들? 우리 망령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아바타 아닌가요? 비트박스 없나요 여러분? 비트박스? 없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없어요 그러면 동물로 갈까요? 동물로 갈까요? 동물로 갈까요? 동물 가시죠 동물 예 알겠습니다 동물로 갈게요 가시죠? 오케이 신청하세요 아 맞다 입은 8개인데 5개라 8인분으로 5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언제 가나요 여러분? 이럴 거면 소나벨 잡고 왔어요 아 맞네 아 소나벨 잡고 왔다 이거 아 그 지금 하수구 들어가시는 뉴비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수구 전문가가 좀 간단하게 팀 몇 개나 드리자면 이제 좀 가죠 이제? 어어 이다님 지금 열고 보겠습니다 빨리 출발하세요 좀 이따가 열받을 일 수두룩할 텐데 벌써 열받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왜 내 열을 님이 만들어요 난 열이 안 났어 지금 어 어 이다님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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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야 야 야 하늘야 오늘의 첫 트라이 와 님들 47분만에 출발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CP 63분만에 출발합니다 도대체 바이블 도대체 조금모리 석판 이슈 이스 다 안 돼요 잠시만 많이 참으면 들어갔다 오버시 예쁘다 키보드 선 빼딱 꽂아 보세요 한번 어그 연예님 근데 그 키보드가 아니고 캠이 지금 이상한거 아닌가요? 아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많이 부어가지고 아 많이 부으셨네 혹시 뭐 베개에 틀이 있나요? 떡틀에서 죽으신거 같은데? 아 나 창피해서 얼굴 빨개졌어 슬램 터지 슬램 터지 피자판 반시계 둘 셋 넷 다섯 역시 대단해 나봉이야 제가 죽었어요 뭐야 제가 죽었어요 야 몰랐네 이거 여섯시 반 될텐데 여섯시 반으로 돌려야돼 된다 된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야 일곱시는 왜 돌려 하하하하하 나 왜 파티 시계라 시계라 자꾸 헷갈리지 저희 소위 직전에 파티원들이 뭐라 했을거 아니에요 아니 슬리아는 왜 안쓰고 왜 왜있어 했을거 아니에요 아 이랬는데 오 근데 님들 85줄이고 자식 우리는 85줄부터 좀 넘기죠 네 들어갑시다 하긴 저희 아까 86줄에 죽었음 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라잉 우리 이다님이 많이 갈궜잖아요 그쵸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줘야되는데 이다님께서 달콤한 당근 한 번 주실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당근으로 맞아볼래요 내가 언제 채찍질을 했어 그래서 당근을 주기 싫으시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우리 서림이 잠 많이 자고 왔네 그렇게 많이 잤으니 오늘 든든하게 게임 열심히 해주고 너무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왜 날 모르죠 서림님만 듣고 들어가요 저희는 안 들을래요 무서워 요정도 왜 아 왜 당근 주고 있잖아 먹어 이펄이 아 해 이다랑 직접 대면 안했으면 어쩔 뻔해서 소리가 갑시다 빨리 아 피해 피해 이거 피해 이거 버티기 버티기 이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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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 야 열두시 열두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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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이 맞아요? 맞아? 저는 그 맞아요? 야 야이씨이 아아 아아 수고마 이거 어떡하냐 아니 수고마 야 잠깐만 로마로 존나 아파 야 오지마아 아아 아아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알고있죠 알고있죠 아 그럼요 조림님 혹시 방금판에도 최선 다했나요 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안아버려 아 진짜 이거 조림님 일로와봐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캐릭터 빨리 앉아요 어 혼날만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지바타 벗으세요 빨리 지바타 디버프에요 야 지바타 지바타 벗는다 실시 됐어 어 구글로 가 태진아다 태진아루 아 태진아 아니 머리카락 진짜 나이스 나이스 태진아 거기서 춤 한번 춰봐요 어이구 나간다 태진아 죽을거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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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형님 그 뭐예요? 친구예요? 이거 많다! 혜니예요! 혜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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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네. 게임 잘 만들었네. 여기 뭐 업적 있나? 열판? 더보기로 패스를 준다고? 아, 더보기도 있다고요? 우리 파트에 날개도 한 명 보는데 그거 먹을 수 있어마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얘는 아브레일처럼 막 일주일에 몇 킬 못 들을 것 같은데? 터진다! 빨리 가시죠! 까비! 안 보여. 차올마 편의점 샌드위치예요? 예, 어제 사온 거예요. 왜 이렇게 차돌박이가 먹고 싶.. 기름진 거 막 먹고 싶어. 이거 먹방 해주시나요, 방송으로? 아, 차돌짬뽕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숨을 공부하면서 꽃게 차돌박이 먹고 싶다. 꽃게 차돌박이 먹고 싶다. 꽃게 차돌박이 먹고 싶다. 꽃게 차돌박이 먹고 싶다. 아, 이다님! 레이저가 달라요. 네? 이다님 화나세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염탐하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이다님 방송 한번 보세요! 라고 봤는데 화나면 듣는 노래 들으면서 막 더 화가 나면 어쩌나요 왜, 왜 화가 나세요 이다님? 설마 우리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겠지? 아유, 절대 안 그래요. 아유, 내 스스로가 아쉬워서 그렇죠. 아, 그치 그치. 어, 밀려왔다. 됐다, 파기면 됐어. 됐다! 오케이! 나이스! 가자. 검은 한 개는 앞이나 뒤? 맨 뒤에 맨 뒤에 맨 뒤에.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뒤쪽 갈, 오케이, 좋다. 야, 야, 어떡하냐 이거? 어, 야, 자꾸 조심해. 아, 정리야. 야, 오늘 정당이 들었어, 이거. 데이지 나팠다. 이거 죽으면 안 돼. 아, 지친 안 할 때? 이기문면, 와. 여기 손 잡뿌리는 것이 위험하네. 안 될 것 같으면 신뢰한 선수 체력이나 깎아보죠. 머리 패턴 나오나? 아깝이. 아니, 오늘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아니, 근데 오늘 못 깨도 이따가 체력 안 되면 또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아, 예, 예, 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파티가 있으므로서 카돈도 안 돌아와도 되고 소나벨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행복해요. 이사님, 그거 한 번 해주세요. 수박. 아, 이거 좀 내추럴하게 나와야 돼요.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의 수박 들어보고 싶다. 빠를리. 30초만 더 깎으면 그건 돼. 까비까비. 아, 맞아? 아니네. 이게 뭐야. 촉수. 와, 촉수 되게. 봐봐. 봐봐. 다 똥 다 치워줘. 갑자기 무력화 때려줘. 퍼펙트 스윙 때려주고. 퍼펙트 스윙 때려주고. 동대 출발하기 전에 개인기도 해줘. 망청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야? 보여주세요. 우리 원래 12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12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드를 돌고 있는 신선한 망치. 레이드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똥만 치고 있다. 12시간 내내 똥만 치고 있는 재미. 우리 한 번 클리어해보자. 여호호. 야, 우리 레이드. 카멘까지. 여기? 네, 아니야. 너,wald이.. 컬러 Belt에 너무 좋아. Cocoon.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미는 있어 진짜. 아, 이 실시간으로 수염이 자라고 있어요. 조치 좀 취하오겠습니다. doit 좀 취하네요. 우리 좀 그 좀. 아, 좀 자주 그. 이다영 수염이 좀 많이 자랐는데요? 어, 이거 수염 wom fraud하기가 좀 그래서 supporting them. 수염이 그리기 kuin 왔으니까 내가 뭐야 잘 업. 약간 연예인 같지 않아요? 연예인 누구요? 원나라 사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래보이긴 하네요. 갑시다. 응원의 한마디 듣고 가자, 서리님. 명언타임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클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진지하게 용기가 나는 명언도 한마디. 아크라시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으며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수호자들에게 영광을! 아크라시의 영광을! 영웅들에게 영광을! 영광을! 나다다 갑시다! 가즈킬을 어디서 갑시다! 네. 내가 부셔 내가 부셔. 네. 무력 빨리 넘으면 좋아. 안쪽으로 들어와! 무력 팍팍! 오케 나이스! 무식 건졌어! 팍! 패스다운! 딜리요 딜딜딜딜딜딜 워밍 들어가 워밍 들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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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몰랐어 시점 덮여가지고 이제 물이 터져 맥붙이 던질게 던졌어 냅박기 암수 지금 넣었어요 여기있어요 워 왜있으면 잡은거야 왜있어 이제 붙어서 와 잘했어 수고했어 얘들아 나이스 야 저거는 아깝게 아깝게 아이씨 아아 이게 브리핑이다 이 와 망치원 진짜 브리핑 너무 좋았습니다 쥐바다가 다 나오는게 트샷 찍어 이게 망이 야 쁠바 내 킥 안보는새라 킥이 조그만해서 이게 망는게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와 오늘 진짜 지렸다 얘들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얘들아 진짜 잘했다 진짜로 와 잘했다 5만골 이상 없어요? 야 펜 나왔어? 와 연희는 펜 나왔어 대박 와 와 아 이거 축하자 우리 고생했잖아 저게 얼마짜리 조회쓴 데요 아 스샷 한번 여기서 제대로 딱 찍어야지 자 하나 둘 셋 아 울고있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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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요? 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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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구만 제가 죽만해질 수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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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때문에 막판에 물약 9개로 갔다니까요 아이고 지금 울지말고 나중에 카멜 때 울어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하셨고 일단 어 다들 방송하고 뭐 카툭에서 하고 싶은 말 하시고요 그 시간은 어 천천히 잡읍시다